선생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생님의 수면 경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나 정도가 되면 눈을 감고도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자 어디 한번 공격해 보거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잡을 놓고 들어와야지 어 하나 둘 셋 하면 하거라 하나 둘 셋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느냐 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